스마트폰이 갑자기 얼어버려요. 스톱이 되어버려요. 특히 키네마스터나 파워디렉터를 실행하면 갑자기 얼어버릴 때는 설정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설정 터치했습니다. 설정에서 그렇게 얼어버린 스마트폰이 얼어버린 그런 경우에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키네마스터나 파워디렉터를 오랫동안 쓰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낮으면 스톱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이 높아도 많이 쓰고 오랫동안 쓰면 스톱돼요. 그때는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 있죠. 여기 디바이스 케어로 갑니다. 디바이스 케어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완벽해요. 지금 저거는 완벽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100%가 되면 완벽합니다. 그러나 정리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램입니다. 램을 터치합니다. 램을 터치하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정리라고 여기 있죠. 보세요. 지금 정리라고 이렇게 뜹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램이 12기가 중에서 4.7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제 스마트폰의 램 최고는 12기가입니다. 총 12기가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램이 높은 것이 12기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램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램은 식탁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 싱크대 위에서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그 싱크대가 넓었을 때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올려서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싱크대가 얼마나 넓었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램입니다. 이게 램입니다. 램인데 이 램이 클수록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도 스마트폰이 무리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스톱될 때 키네마스터를 사용할 때 특히 스톱될 때 얼어버릴 때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는 프리즈라고 합니다. 프리즈될 때는 이와 같이 지금 정리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지금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지금 정리하면 약 2.1기가바이트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했죠.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이와 같이 화면에 보세요. 자꾸 퍼센티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확보했죠.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면 이제 정리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리됐다고 나와 있고 사용 가능한 램도 약간 늘어났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얼었던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껐다가 켜든지 혹은 전원을 껐다가 켜야만 다시 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램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바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바람도 여기서 제작서로 stops라요. זה 역시 램은 램은 사랑입니다.